그림은 법치주의에 관련해가지고 A, B, C라는 나라의 상황을 나타낸 건데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연결하는 문제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 법률이 합법적 절차로 만들어졌냐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실선 표시는 예고 정서는 아니요인데 B국과 C국에서는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대요 B국과 C국 중에 어느 하나는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법치를 하고 있는 건 B, C예요 A는 아예 지금 법치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나 내용이 정의롭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가 용납되고 있는가 지금 법률이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냐는 뜻이죠 그래서 B국은 예래요 아 그러면 법의 내용을 따지지 않는 B국가가 바로 형식적 법치를 하는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 없대요 그 말은 정의로운 법률만 있다는 뜻이죠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기역 A국가에서는 정당성보다 합법성이 중시된대요 그런데 A국은 일단 법치라는 걸 하고 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틀렸어요 합법성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A는 니은법 B국에서는 형식과 절차가 준수될 것이다 법치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형식과 절차가 준수된다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디귿 C국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여겨진다 라는 건데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죠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률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건 좋은 법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고요 리을 비국 시국 모두에서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시된다 이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권력 남용이라는 건 누군가 지금 권력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쓰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이 생기겠죠 지금 나쁜 법률이 용인되고 있는 비국가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중시되는 건 비국은 빼야 되죠 시국,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추론만을 찾으면 니은, 디귿, 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